1,2,3,4 1,2,3,4 따로다 따로다 해수욕장도 진짜 오랜만이야 아 슬리퍼 가져올 걸 와 형 바다 우리 그 베트남에서 갔었다 맞다 벌써 해가 내려왔다 근데 저 말증대 너무 귀여워 우리 올 겨울에는 꼭 수영 배워서 내년에 해수욕 하는 거 어때? 응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앞서워서 너무 좋다 걸어가 봅시다 소화 좀 시켜봅시다 진짜 이뻐 와 원래 전에 바다는 에메랄드 색깔이었는데 어 지금 오늘 흘려서 그런 거 같아 좋아서 그런가 어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어 오 나 세워보기 볼걸 근데 여기 세워보기 조금 탈 거 같은데 근데 놀면 또 안 추워 배기를 배고파 아... 이제 들어갈 만큼 물 찼어 두 개나 돼? 어, 근데 루비씨가 이런 거 두 개 한 번에 같이 쓰는 거 같았어 아, 그래? 우와, 양롱하다 하나, 나머지 하나는? 오오 오, 양롱하군요 우와, 대개! 오, 미쳤어 오오오오, 오케이 오, 대개 모았다 오오오 그래도 우리 우산 꺼낼 일이 없네요 진짜? 성공! 날씨요정이 왔네 우리 유일씨 날씨요정이야? 응 도톰 도톰이라는 횟집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밤은 이걸로 떼읍시다 오늘 밤은 이걸로 떼읍시다 오늘 밤이 길겠군요 근데 우리 항상 밤에 못하면 이거 다 못 먹지 않아? 와,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하나 꼭 한두 개 남겨 맞아 욕심이 많아서 그것보다 우리 라이브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돼 아, 차가워 우와, 눈이 진짜 예쁘다 생각보다 멋지겠어 잘 됐습니까? 네 마지막 날이군 이사 오자 좋아 해기도 해기도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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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짠 어바이오틱스 저는 소화가 잘 되는 오이요 맛있게 드세요 짠 짠 오늘 아침은 냉장고 털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은 아이스크림이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기 한라산 아니야? 아, 그래? 그치 저 한라산 쪽은 비 오는 거 같아 아 아 귀엽다 그치 오늘 우연히 돌고래 만났으면 좋겠다 여기 돌고래 그때 어디서 봤지? 아, 나침날 날 때 봤다 여기 돌고래 그때 어디서 봤지? 거기도 제주시였던 거 같은데? 응 돌고래들아 어디서 너 있니? 흐흫 이따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 해언 도로 아 저 앞에가 다 홀라산 같은데? 아 저다? 저 오른쪽 근데 구름에 가려서 정상 쪽이 안 보인다 그래서 짠 저희는 지금 오름에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름 가서 운동하고 네 칼로리 좀 태우고 소주 맛있게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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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이렇게 녹차가 많으면 녹차 불러내셨어요 여기는 St. John's Academy 제주 이것은 K.I.S. 제주 여기가 이쁜가 없다 우리 율씨가 나중에 우리 아이는 여기 보낸다고 합니다 형이 낫겠다 이런 데는 공기도 좋은 것 같아 풀냄새랑 흙냄새랑 새소리도 좋고 무슨 주라기 공원 같아 흙냄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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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와 나비 술 빨아먹는 거야? 어이구 나비야 난 꽃이 아니야 헷갈릴 수 있겠지만 꽃이 아니란다 너무 잘한다 너무 맛있겠는데 흙냄새로 아 맛잇다 저기 물고기 튀어 올라오르는 거 보여? 어디? 저기 그래? 어! 폈지? 어 어둠아 물고기가 막 튀어올라 대박 누구 옆에다 왔어? 여기? 지도 보고 살았죠 또 시원한 곳에 너무 맛있다 나를 되게 맛있다 오리개요 어 너무 신기하지? 어 뭐야? 지금 등지느람이 되게 많잖아 어 어 와 3년 만에 만났네 어 여기 여기 이거 우와 우와 여기 여기 이거 우와 우와 예 맛있다 예 이번에 진짜 낭비하는 시간도 없고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잘했네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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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식사 마치다 아시간만있습니다 도시락 아 아 아 아 아 와 무슨 ASMR 틀어오는 것 같아 그럴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